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월 2마을 주민 30만원, 정읍시 소성면 대성마을 주민 24만 5천원, 보화마을 주민 24만 100원, 기린마을 주민 14만원 전해주셨습니다. 정읍시 소성면 한정마을 주민 11만원, 주정마을 주민 9만 3천 100원, 반원마을 주민 14만 7천원, 와룡마을 주민 11만 7천 6백원, 등계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보입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신광마을 주민 11만 8천원, 용산마을 주민 13만원, 무주군 무주읍 율송마을 주민 20만원, 잠두마을 주민 20만원, 완주군 봉동읍 추동마을 주민들이 39만 3천원 전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